준비됐습니까? 네 준비됐습니다. 자 그러면 효정 씨부터 시! 잡! 시! 잡! 빨라 빨라요. 경고 경고. 강희 1점. 자 갑니다. 맛있다. 언니 잘 할 수 있잖아. 좀 스피드 있게 갈게요. 잠깐만 깜짝이야. 깜짝이야. 돌고래 제가. 돌고래. 잡고. 남창이. 깜짝이야. 깜짝이야. 아니 이걸 어떻게 봐? 아니 아니야 아니야. 안 돼 안 돼. 1점 마이너스요. 먹어요 먹고 1점 마이너스요. 아 어떡해. 이제 알죠? 내가 여기서 이제 바나나 아니면 쫄리는 거 알지? 언니 잘 봐. 잘 봐. 가자. 승희 고! 잠깐만 효정 씨. 냠냠송 할 때 그 목소리 아니에요? 냠냠. 뭐야 뭐야 깜짝난 거야. 잠깐만. 좋아 잘했어. 다른 사람이야? 눈 돌아갈 거 같아. 깜짝이야 깜짝이야. 잠깐만. 고마워 터져. 잠깐만요. 자 한번 교체하실까만 하세요. 아 지금 교체해야겠어요. 정신이 없어. 잠깐만요. 정신이 없어. 아니 아니야 아니야. 자. 야 피니 바꿀라. 나 이거 못해. 자 2차전 시작합니다. 한 판도 이겨본 적 없습니다. 자. 피니부터. 피니부터. 이렇게 카드 반대로 해주셔야 돼요. 반대로. 오 역시. 조금 더 스피리하게 할게요. 남양특집이에요 오늘? 그냥 좀 더 빨리 할게요. 아이 내 건데. 눈이 열 갠가?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?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.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. 야 너는 왜 반대 손으로 집어먹어. 얘가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으로. 얘가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으로. 오. 오.